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내 요아입니다. 최근에 야간 운전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안경을 하러 으뜸 오공 안경을 찾았답니다. 안경은 2층 이상으로 올라가서 권리금을 아끼기 때문에 거품없는 안경 가격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. 으뜸 오공에서는 안경 렌즈만 구매해도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렌즈만 보러 오셔도 된답니다. 그리고 으뜸 오공 안경 전국 매장에서 안경 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. 으뜸 오공이 다른 색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선인칭에서는 장사하고 있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구나 한번 그럼 착용해보고 네 이거 해볼까? 이 색깔? 이거? 이거 맘에 들어? 엄마 한번 깨봐 껴볼까? 알았어 이게 딱 좋아 이게 딱 좋아? 아니요 네 네 저 라섹을 했거든요 아 라섹 수술을 한 10년 전에 했는데 이게 오른쪽 눈만 너무 안 보여서 밤에 야간에 운전할게 너무 힘들어요 응 이거 엄마 시역국 엄청 이러봐 시역국 엄청 이러봐 시역국 엄청 와요 제가 이걸 하기는ays 다같은 대로 두 번째는 중 일요일에 설거지 일요일에 슈슬하시고 나서 손물로도 또 해주신게 없어요 없어여 지금까지 대상 이제 운전을 할 때 조금 힘들거든요 터널이 들어가거나 밤에 야간이 들어가기 네네 지금 더 안보여요 그죠? 이게 난실하는건데 제가 난실을 갖다 넣은거구요 뗀거고 이거 뺄면 돼 지금도 파사랑 이빨짓고 위에 두 분장 보이시나요? 진짜 깨끗하게 눌렀다 진짜 깨끗하게 눌렀다 진짜 깨끗하게 눌렀다 넣어주면 안돼 어지럽고 눌렁거리고 이런건 없는거 같아요 네네네네 아냐아냐아냐 안경끼는 친구 있어? 학교에? 있어 있어? 한번 껴볼래? 우와 잘 보여 도수 없거든 잘 정리해놔야돼 썬글라스도 있어 멋있는 썬글라스도 찬이야 썬글라스도 있어 쨍이다 거울봐봐 여기서 한번 껴보고 또 껴보고 어둡게 보여 어둡게 보여? 썬글라스니까 엄마 왜? 어떤거? 알아서 사냥 엄마 이거 예쁘지않아? 사냥 엄마 이거 예쁘지않아? 네 응 아이들한테 응 잘 응 엄마 엄마 아이 엄마 엄마 살짝 조금 어지러워 잘 본인 것 같아요 응 안기다가 껴서 그런거 같아요 그거보다 어르신들이 저희 업무 전화시켜야 해요. 아 그래요? 적응해야 하는데도 굉장히. 그래도 잘 보이면 잘 보인다. 가자 이제. 잘 보여요. 잘 보여요. 두 번째 조각은 남겨요. 이제 한 번에 넣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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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넣어요. 감사합니다.